한국국토정보공사 여러분 잘 하셨어요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게 있더라고 나 때는 말이야 인사를 정말 잘했는데 90도가 안되더라고 45도는 안되고 90도로 꼭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?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잘하네 저 친구 갑시다 이래야지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덤블러 덤블러 종이 대신 환경 생각해 덤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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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 대신 환경 생각해 덤블러 덤블러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원교회 멋지구나 프로젝트 3월 미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종이컵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면 어떨까요? 그런데요 제가 언뜻 듣기로 이 텀블러를 만들 때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던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텀블러를 만들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약 670g으로 종이컵 28g 플라스틱 컵 52g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텀블러를 한 달만 사용해도 그 격차는 사라지게 되고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종이컵 대비 11배 플라스틱 컵 대비 21배나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텀블러를 깨끗하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텀블러의 음료를 장기 보관하게 되면 세균 번식 등 변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를 넘기지 않게 해주시고 베이킹 소다나 따뜻한 물로 세척하시면 더 깨끗하게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월 미션을 위해 북병성전 지하 1층 로뎀 나무홀 카페와 에이레네, 노아, 그리고 주한성전 앵크리스토 카페에서 이 텀블러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월 한 달간 텀블러 사용하기 미션을 수행하며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는 선교적 삶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3월 미션 텀블러 사용하기 함께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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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